송구실천 성장문잡 진행자 한수입니다. 역시 댓글에서 질문을 주신 원장님들의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솔루션 부탁해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솔루션 시작합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의 현실은 일대다입니다. 선생님 한 명 대 많은 학생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신입생이 새롭게 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레벨 테스트를 거치고 반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배정 후에는 반 전체의 공통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 공부에 어려워하는 아이가 기존의 아이들과 똑같은 커리큘럼을 소화할 때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쉬운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60개의 단어를 공부하고 60개의 영단어를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기존의 아이들과 똑같이 매일 60개의 단어를 외우고 매일매일 60개의 단어를 시험 본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시던 대로 이 아이가 영단어를 외우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고 영단어를 잘 못 외울 경우 똑같은 기준에 의하여 기준점수 미달로 1차 불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1차 재시험, 2차 재시험, 3차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두 달 정도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예측될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자연스럽게 쉬운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 수업에 있어서 해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60개의 단어를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영단어를 외우는데 어렵고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아이만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굳이 영단어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60개의 단어를 줄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30개의 단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이 혹시 60개의 단어를 영어 스펠링과 우리말 뜻을 쓰는 시험을 본다면 이 아이는 특별히 배려해서 우리말 뜻만 쓰도록 배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왜 이 아이는 30개의 단어를 주느냐고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면 어제 이 아이가 외웠던 단어 30단어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외울 단어 30개, 그래서 60개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개수로 이 아이에게 부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제 공부했던 것이 누적 반복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아이는 30개의 단어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줘야 됩니다. 특히 학습 면에서 이 아이가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존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음으로 해서 칭찬받음으로 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할 때 이 아이의 학습 면도 상승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특강을 할 때 초등학생의 경우입니다. 자 방학 동안에 20일 동안 천단어 암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초등 필수 1번에서부터 천단어를 아이들이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유독히 2명의 아이가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또다시 이 아이들이 천단어 암기 프로젝트 다음 진도를 나가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한 결과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1001번에서부터 2000번까지 부과했다면 이 2명의 아이들은 과거에 했던 501번에서부터 1500번까지 부과했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은 기존의 500단어는 여름방학 때 외웠던 단어입니다. 자 초반 2주 동안 이 아이들은 자신이 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남지 않고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 2주일의 자신감이 나머지 새롭게 공부한 500단어를 외우고 시험을 보는 데에도 자신감으로써 아이가 넋끈히 잘 수행해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잘 학습해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근거로 원장님들께서 함께 고민하시고 현장에 적용하신다면 원장님 학원만의 그리고 원장님만의 공부를 못하는 아이 그리고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에 대한 해법은 하나하나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